오오오 뭐지? 와우. 와우. 와 이 갓매는 뭐지. 진짜 과시. 아니 어떻게 이런 점프포인트들을 찾는데. 와.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인줄. 플라이트 시뮬레이션. 아. 아 이런. 기다리 마세요. 아 여기 사악하다 진짜. 나무. 아니 저건 뭐야. 아이고 나 참. 그리고 왜 점프를 사선으로 뛰게 해 사선으로 못해 이게 못해 아니 접지 말이오 우리야 배럴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착지 위치에 절벽이 다 다쳐받고 있어 모루님 모루님 어디야 길이 이거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모루님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? 네 아 배야 아 그 몬스터트롬 매드인가요? 게임이 있었거든요 아 놓쳤어 킨이 안보여 킨이 말이 맞았네 지금 이 서킷 하나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랑 트림 시뮬레이터를 다 옮겨놨네 와 어허 허물드 RC도 넣어놓죠 아 잠깐만 잠깐만 아무 스킬 안으로는 철킥만 달렸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야 이거 입이 안 다물어진다 입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이건 상이야 와우와우 와 이건 배무라운도 이건 이건 헤르만 틸케도 와서 절을 해야돼 와 이건 틸케가 와서 진짜 코타 나면 불알 두 쪽을 탁탁 치면서 어? 하하하하 뭐를 짜요? 하하하하 아 너무 헬로우드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